안녕, 코코런던 코코언니야. 오늘은 더로 파크버킷백을 소개할게. 헐리우스 스타 올슨 자매가 2006년 론칭한 더로야. 혹시 올슨 자매가 누군지 안다면 코코언니랑 동년대야. 이 브랜드는 최고급 원단, 가죽으로 아주 미니멀한 타인리스 제품들을 소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야. 패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아주 애정하는 브랜드지. 이 가방은 100% 카푸스킨이고 안쪽은 스웨이드 라인이야. 미니멀 브랜드답게 브랜드 로고가 눈 좋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. 가방에서 명품 티가 딱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패스에도 좋아. 아주 심플한 버킷백의 타팬들이 있고 입구를 여밀 수 있는 가죽끈이 달려있는데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사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스웨이브는 자연스럽게 바뀔 거야. 너무너무 가볍고 수납벽이 좋기 때문에 데일리백으로도 딱이야. 할머니가 돼도 들 수 있는 타인리스 백이야. 색상은 블랙이랑 아이보리가 있어. 구매대행 원하는 사람 DM 보내줘.